조달청 페이스북 방송 벤처나라 상품쇼 어벤처스 박수 한 번 주세요 안녕하세요 오늘도 땀 흘리며 웅기라는 벤처 기업을 달인으로 만들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는 수시자 개그맨 노우진입니다 안녕하세요 창업가 벤처 기업을 널리 알리기 위해서 이곳에 온 아나운서 윤나라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주말 잘 보내셨나요? 오늘은 조달청 페이스북 벤처나라 상품쇼 어벤처스 3부 마지막 시간이에요 1부부터 지금까지 함께하고 계신 우리 시청자분들께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우진씨 우리 지난 1, 2부를 같이 했고 오늘이 마지막인데 소감이 좀 어떠세요? 솔직히 말해서 저는 이렇게 좋은 제품들이 있는지도 몰랐고 이것들이 이렇게 나와 있구나 그것도 처음 알았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좋은 제품들을 벤처 나라를 통해서 알 수 있으니까 정말 많은 분들께서 좋은 제품 구매도 하시고 그리고 벤처 기업들도 조금 더 큰 기업으로 나갈 수 있지 않을까 굉장히 저는 희망을 받습니다 네 저도 비슷해요 방송하면서 진짜 참신한 제품들이 너무 많아서 저도 진짜 가슴이 찡했었고 또 이렇게 많은 분들이 벤처 나라에 관심을 보여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바람도 가져봤습니다 오늘도요 또 어떤 상품이 소개될지 너무 기대되는데요 네 많이 궁금하시죠 네 저도 마찬가지인데요 저희들보다 아마 더 빨리 지금 기다리고 있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렇죠 오늘 제가 이제 녹화를 하다 보니까 아침부터 나와서 준비하고 계신 대표님들 많거든요 맞아요 네 그래서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네 다른 제품 또 다른 대표님 한번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들 준비되셨나요? 네 네 좋습니다 여러분 이제 조달청 페이스북 벤처 나라 상품쇼의 마지막인 3부 오늘 함께 하실 거고요 이번 방송도 역시 기술력은 있지만 마케팅이 부족해서 어려움을 겪는 우수 벤처 창업기업의 시장 개척의 드림돌이 되는 벤처 나라와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모두 세 가지 상품을 소개해 드릴 텐데요 어떤 상품이 기다리고 있을지 기대되시죠 네 어떤 상품이냐 잠시 벤처 나라 광고 보고 오실게요 포기하지 말아요 베처 나라로 오세요 만개 공공기관의 제품 홍보부터 납품까지 모두 가능한 이곳 조달청 베처 나라 언제나 환영해요 조달청 베처 나라 신경 완료 마침내 신기술을 개발했죠 끝없는 도전 끝에 신제품을 완성했죠 이제야 노생필 우리에게도 행복 시작 눈앞에 성공이 보여 심장이 두근거려요 하지만 이게 웬일 신기술 신제품이라 사줄 곳 없다네요 개발도 겨우 했는데 마케팅과 홍보는 어떻게 하죠 답답해 잠도 안 와 너무너무 막막해요 개발도 겨우 해진데 마케팅과 홍보는 어떻게 하죠 포기하지 말아요 베처 나라로 오세요 또 만개 공공기관의 제품 홍보부터 납품까지 모두 가능한 이곳 조달청 베처 나라 언제나 환영해요 조달청 베처 나라 우수한 기술력 마침내 인정받았죠 끝없는 도전 끝에 드디어 인정받았죠 이제야 고생 끝 우리에게도 행복 시작 눈앞에 성공이 보여 심장이 두근거려요 그런데 납품하려면 실적이 써야 한대요 창업기업은 어디가서 실적 쌓죠 겨우 시작해 출발하려는데 창업기업은 어디가서 실적 쌓죠 막막해 도와주세요 안타깝지만 여기까지가 결국 끝인가봐요 포기하지 말아요 베처 나라로 오세요 만개 공공기관의 제품 홍보부터 납품까지 모두 가능한 이곳 조달청 베처 나라 언제나 환영해요 조달청 베처 나라 여러분은 지금 페이스북 벤처 나라 상품쇼 어벤처스 3부 마지막 편을 함께 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첫 번째 상품을 들고 온 구분승 대표님이 옆에 계신데요 어떤 좋은 제품 가지고 나오셨는지 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봄플러스 디자인 대표 구분승입니다 오늘 불러줘서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익숙한 이름입니다 제가 갖고 나온 제품은 그레이팅 안전덮개입니다 이 그레이팅 안전덮개는 길에 보이는 철로 된 하수관에 장착되는 것입니다 이 그레이팅 안전덮개를 설치하면 그레이팅 안으로 잘 버려지는 낙엽, 쓰레기, 담배꽁초를 막아주어 유입을 막아... 괜찮아요 유입을 방지하는 제품입니다 그렇군요 저는 사실 처음에 이렇게 고무판이어서 이 고무판이 오늘의 제품인가? 어떻게 쓰이는 건지 궁금했거든요 네 정확히 어떻게 좋은 제품인지 판넬 보면서 설명을 해주실까요? 네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편리한 설치입니다 그레이팅 안전덮개 제품은 바닥면에 후크거리가 있어서 타 제품과 달리 편리하게 그레이팅에 탈부착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고무재질로 이루어져 있어서 그레이팅이 파손됐을 때 이 후크를 칼이나 가위로 재단하여 사용이 가능합니다 아 그렇군요 또 어떤 장점이 있죠? 네 두 번째 빗물 배수 분당 405L 배수입니다 빗물이... 배수가 잘 안될까 걱정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전면에 400여개의 배수홀이 있고 배수홀과 배수홀 사이에 수로가 있어 빗물이 원활하게 배수가 되고요 이 위에 종이나 낙엽, 비닐이 쌓여도 원활하게 배수가 되는 장점이 있습니다 사실 저는 그래서 이게 없으면 더 크잖아요 공간이 그래서 배수가 진짜 좀 안될 것 같다 그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이게 어떤 구조로 더 배수가 잘 되는 거예요? 배수홀과 배수홀 사이에 이렇게 물이 흐를 수 있는 수로가 적용되어 있고요 그래서 그 위에 쓰레기들이 많이 쌓여도 그 수로를 통해서 빗물이 배수되는 장점이 있습니다 아 맞아요 저는 이런 거 진짜 많이 봤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없을 때는 이 위에 담배꽁초, 낙엽들 맞아요 쓰레기들 쏘가지고 그래서 물이 고여있는 거 많이 봤거든요 맞아요 그리고 한국기술 산업기술시험원에서 배수력 테스트를 진행했을 때 분당 405L의 배수력이 나왔고요 이는 큰 양동에 물을 부었을 때 바로 배수가 되는 정도입니다 와 그 정도예요? 네 맞습니다 그렇게 장점이 많은데 또 장점 두 개는 남았어요 뚜둔 네 사고 예방 세 번째는 사고 예방입니다 안전덕계 윗면에 미끄럼 방지 돌기를 적용해서 미끄러지는 사고를 방지할 수 있고요 특히 활동량이 많은 청소년이나 학생들이 빗물에 미끄러지는 사고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아 맞아요 이게 아까 방금 들어오기 전에도 맞아요 우리 감독님이 옛날에 본인 욕에서 다친 적이 있다 막 그 얘기를 썼거든요 나쁜 척 티 못났대요 네 그러니까 그런 걸 사전에 방지할 수가 있다 네 와 대단하네요 라스트 마지막으로 네 이거는 청결한 학교 도시 환경 조성입니다 네 이 그레이팅 안전덕계를 장착해서 네 하수관 내측을 볼 수 없게 해서 네 깨끗한 학교 그리고 도시 환경을 만들 수 있습니다 아 그렇군 그러니까 이게 있음으로 인해서 그대로 쓰레기라든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눈으로 보지 않아도 되고 그렇죠 여기 물이 한번 고이잖아요 물이 고이면 모기가 또 끓고 아 맞아요 몰래들이 생기고 응 너무 잘하십니다 네 그리고 안쪽에 내측의 하수관 상태를 청결하게 만들어서요 해충의 서식지 형성을 방지하고 네 어 근데 저는 또 하나 우려가 되는 게 네 주변에 보면 이렇게 장날끼 있는 친구들이 있어요 네 그냥 놔두면 되는데 이게 뭐지 해서 굳이 이런 걸 한번 뜯어본다거나 뭐 발로 차본다거나 하는데 그런 건 어떻게 예방되나요 네 그 밑에 보이는 후크 거리가 있어가지고요 네 이 제품에서 보시듯이 잡아당겨도 쉽게 이탈이 되지 않습니다 오 차가 지나가거나 네 활동량이 많은 청소년이나 학생들이 밟아도 네 이게 이탈이 되지 않는 장점이 있습니다 네 지금 이거 대표님 일부러 살살 하신 거 아니에요? 제가 한번 해볼까요? 네 분란한데 오 오 오 오 오 진짜 튼튼하네요 네 튼튼합니다 대표님 저는 또 궁금한 게 일단은 이제 시이나 우리 국가에서 여기 아까 우주 씨가 말씀하신 것처럼 네 휴지나 쓰레기 같은 게 끼게 되면은 누가 청소하겠어요? 우리 세금으로 다 청소해야 되잖아요 네 그렇죠 네 이걸 설치하게 되면은 우리가 경제적으로 좀 이득을 볼 수 있을까요? 네 서울시에만 쓰레기나 오물로 막혀버린 하수관 청소 비용은 매년 반복적으로 80억 가량 소요가 되고 있고요 전국적으로 본다면 천문학적인 비용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안전 도깨를 장착을 하면 그 비용을 크게 줄일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와 80억 원이면 진짜 어마어마하잖아요 그러니까요 근데 저같이 아까도 우리 피디님도 그러셨지만 여자분들은 특히나가 구두 굽이 또 얇잖아요 아 그러다 보니까 빠지는 일이 되게 비일비자 하거든요 네 네 네 이게 안전 사고 예방에도 진짜 톡톡히 큰 역할을 해낼 것 같아요 네 그죠? 네 맞습니다 이 안전 도깨를 장착하면 옛날에 리포터가 말씀하신 구두 뒤굽이 빠지는 사고를 미연해 방지할 수 있고요 네 특히 목발이라든지 인라인 스케이트가 그레이팅에 빠져서 넘어지는 사고를 방지하고 네 그리고 학교 운동장 주변에 설치했을 때는 학생들이 빗물에 젖는 그레이팅에 미끌어져서 넘어질 수 있는 사고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야 아니 근데 어떻게 해서 이런 것들을 개발하게 되신 건지 혹시 계기가 있으신가요? 어느 날 버스 정류장에 서 있는데 그 밑에 있는 하수관 그레이팅 안에 담배꽁초와 쓰레기가 잔뜩 막혀있는 것을 보고 네 네 관심이 생겨가지고 인터넷 기사를 찾아봤더니 그 청소 비용만 해서 굉장히 많은 비용이 발생되고 있다는 걸 봤고요 네 그래서 뭔가 작은 아이디어로 그런 비용을 좀 줄일 수 있는 제품을 만들고 싶어서 제가 입결을 하게 됐습니다 오 근데 이 재질 자체가 일반적인 고무보다도 확실히 더 좀 특히나요? 네 이 재질은 EPDM 고무 재질로 되어 있어서요 외부 충격에 쉽게 파손이 되지 않습니다 아 근데 이거 고무 재질을 보니까 이게 그냥 보통 고무가 아닌 것 같은데요? 네 이 재질은 EPDM 고무 재질로 되어 있어서요 외부 충격에 쉽게 파손이 되지 않고요 네 네 또한 그 환경이나 인체에 유해한 그 해로운 유해물질이 검출되지 않는 장점이 있습니다 네 아니 근데 대표님 저 좀 바라보고 얘기 좀 해주세요 네 아니 제품을 얼마나 사랑하면 제품만 계속 보고 계시잖아요 저도 눈길 한번 안주세요 네 저도 좀 사랑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아 근데 진짜 이 제품을 이렇게 개발하시고 나서 주변에서 어떨 때 가장 조금 뿌듯하세요? 네 아무래도 제품이 학교라든지 그런 데 설치가 되어가지고 네 이게 학교에서도 매년 청소 비용이 발생이 되고 있는데요 네 네 그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가 가장 보람찬할 때가 네 아 그러시군요 네 진짜 제가 볼 때는 머지않아서 네 대한민국이 쫙 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네 쫙 깔려있는 날이 올 것 같아요 네 혹시 미래의 목표가 있으신가요? 네 그렇죠 올해 새로 만든 제품 개발 제품이 출시된 제품이 있고 네 네 이 제품 말고 폭이 다양한, 그레이팅의 폭이 다양합니다 네 그래서 그 폭 다양한 크기의 그레이팅에 장착이 될 수 있도록 세 가지 사이즈를 만들었는데요 네 거기에 폭이 200부터 600mm의 그레이팅에 장착이 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네 아 근데 진짜 딱 말씀하실 때요 제가 볼 때 너무 좋아하세요 제품 제품에 대한 애정이 어느 정도인가 그걸 알 수 있겠고 진짜 신뢰가 가는 것 같아요 네 이 정도면 뭐 엄청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왜냐하면 장점만 들어도 안전도 안전이지만 네 이제 환경도 더 깨끗하게 만들 수 있고 네 그래서 굉장한 장점들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오늘 너무 좋은 제품 가지고 오셔서 감사드리고요 네네 여기 한번 보실까요? 네 출시된 지 아직 얼마 되지 않아서 많은 홍보가 이루어지지 않았는데요 네 이를 계기로 좋은 제품이 많이 홍보가 돼서 네 많은 곳에 설치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진짜 벤처나라 통해서 승승장구하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네 네 지금까지 여러분들은 창업기업과 벤처기업을 전용 쇼핑몰 벤처나라에서 선정한 인기 상품을 소개하는 페이스북 벤처나라 상품쇼의 녹화방송을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잠시 영상보고 다음 차례 진행할게요 네 거밍순 예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